첫 번째,erald by the moon 너 어디야? 내가 왜 또 눈 줄어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We're sorry You have reached a number that has been disconnected or no longer in service 킹태형스 경기 Ave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 하루였습니다. 버스 사업으로 시작해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고 지구하나 지구하나 여기 자로 추정되는 자의 위치를 찾았다. 이 금화 골목 벽에 꽃동산 그림이 있는 폐허세가 거리의 인식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식이나 취차당했고 국물도 잘못하고 국물도 형편없었나 맞아요! 그녀 어떻게 이해놨네!